저 야 방금 자 점검 일단 패 효과 좀 바꿀게요 근데 룬아의 베스칼은 그렇게 좋은데 그들은 쿨다운 버프가 있는데 룬아는 쿨다운 버프가 정말 어려워요 저거 마지막 쿨간 버프 때 얘가 아 나 아드 뽑았네 실수로 이따 빨리 이따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흐흐 넘어가 아따마 안좋은데? 아 하나 꼬였다 아 아덴 괜찮아 복구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그렇게 말린건 아냐 나와라 아 아아 방금 백 붙나온거 좀 큰데 아아 백 좀 맞춰라 봉영아 그럼 이길 수가 없다고 아 와 트랩 빗나갔어? 아 왜케 텔폴 많이하냐 얘 아이고 에이라이 씨 거짓말 이멀전스인데 이멀전스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! 아덴 껐어 실수로 평타로 아 지지 아이 미스트 아 너 실수 너무 많이 했는데? 아 다들 투사래 나도 투사임 내가 잔혈이야 투투투 아 파이럴 앵글 아 I did so bad 예스! I w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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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in